예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숲속에 나와 있습니다 gps 마이 gps 미니를 저희 거치대에 장착하고 스마트폰에다가는 로코스트 맵 이라는 앱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은 이렇게 나무 좀 무거졌는데 완전히 하늘이 안보이는 정도는 아니고 어느정도 하늘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어 동영상을 찍는 그 목적은 로커스 맵 이라는 앱을 이용해서 일단은 저장을 쭉 하고 왔었는데 요건 나중에 알려 드리고 로커스 맵 이라는 앱을 이용해서 어 그 사진 우리가 등산하다 보면은 이렇게 군데군데 제가 오면서 사진을 쭉 찍고 왔습니다 이렇게 사진 이런식으로 주요한 포인트나 내가 등산할 때 예를 들어서 뭐 갈림길 화장실이라든지 또는 어 뭐 샘물 폭포 라든지 이런 주요한 포인트를 기록할 때 그 핸드폰 카메라를 같이 이용을 해요 그럴 때 이제 그 사진 찍은 포인트를 여기 보시다시피 오차가 0.01 1cm 죠 또는 이제 그래서 한 1m 이내로 1m 이내에 오차를 가지고 그 위치를 기록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냥 gps 를 사용을 하시면은 오차가 이렇게 0.01 이나 뭐 이렇게 안되고 보통 핸드폰은 한 5m 에서 10m 정도 오차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 사용하신 분에 따라서 보다 정확한 위치를 기록하고 찾아오고 싶을 경우에 이렇게 저희 마이 gps 미니와 스마트폰의 로커스 맵을 이용해서 지금은 엔티리 크라이언트 라는 앱을 이용해서 그 gps 를 잡아서요 문턱을 잡아 가지고 목 로케이션 목 로케이션을 이용을 해서 가상 위치를 사용을 해서 gps 에 내부 gps 를 지금 잡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봄이라 송악가루가 많이 나지네 그 이렇게 오차 0.01 또 0.02 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정을 입력하는 방법은 여기 3개 짝대기 3개 메뉴죠 눌러서 포인트 눌러서 여기다가 플러스 눌러서 새로운 점 이렇게 또는 사진 포인트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거를 좀 쉽게 하는 방법은 요 밑에 요 축 기능 추가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서 패널 편집을 해요 이렇게 해서 측면 패널을 플러스 눌러서 기능 버튼을 추가합니다 그럴 때 밑으로 쭉 내리면은 포인트 위에 사진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또 기능 버튼 추가해서 그냥 포인트만 할 수도 있구요 포인트 예 그러면 빠져나가 보면은 위에 게 사진 포인트 고 요거는 그냥 포인트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찍으면 자동으로 위치가 저장되게끔 그 위치에 하려면 사진 포인트 누르면 됩니다 제가 주 앞에 주 앞에 있는 저거를 한번 기록해 보겠습니다 이동을 해 볼게요 여기에 가서 사진 포인트를 눌러요 그러면 바로 카메라가 나오죠 그래서 잠깐만요 카메라 방해 안되게 카메라로 요 도우를 찍습니다 찍었어요 요 도우를 찍었죠 확인 누르고 저장을 요게 이제 제가 스톤 저장을 할게요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포인트가 저장이 됐어요 그러면 그러면 여길 다시 찾아가는 방법 그거는 메뉴 눌러서 포인트에 가서 네 포인트 들어가 보면은 사진 포인트 사진이 쭉 있고 스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눌러서 왼쪽 맨 왼쪽 아래 안내 안내모드 나침반으로 하는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나침반 방향도 나오고 제가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면 이렇게 가까워지는 방향을 맞추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까이 가면은 0m 요건 지금 여기죠 아까 찍었던 그 자리 바로 나오는데 제가 카메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찍었던 자리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오차가 기록했을때도 기록했을때도 오차가 0.01 그리고 찾아갈때도 0.01 그러면은 오차가 아무튼 5cm 이내로 정확하게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지점 저장된거는 나중에 여기 포인트에 가서 요 오른쪽에 점 3개 메뉴눌러서 내보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보내기 때 공유 체크를 꼭 하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공유 그러면은 이메일 네이버 4개 쓰기 이렇게 내보내기 하면은 집에 가서 볼 수 있고 이거는 모든 산행을 마친 다음에 할수도 있습니다 됐구요 됐구요 내가 조금 이정도 이정도 되는 수프를 천천히 걸어가면서 정밀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러니까 이 마이집에서 미니를 산에서 과연 쓸만한지를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이렇게 빨리 뛰어가지 않고 천천히 걸어가면은 정밀도를 잘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에서 약초 정확하게 기록하시거나 또는 시설물을 관리하시거나 등산로를 관리하시고 이런 분들은 상당히 좋을겁니다 오늘은 제가 로커스 맵을 이용해서 사진포인트 기록하는거 일반포인트 기록하는거 요거 눌러서 그냥 저장만 플러스 눌러서 새로운 점 눌러서 저장하면 되구요 그런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